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니체의 말, 곁에 두고 읽는 니체, 사이토 다카시, 몸의 소리를 들어라, 아이처럼 춤을 추어라. 춤은 새로운 시작이다.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구별 없이 춤을 잘 춘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또는 아마존의 적도 인근에서 사는 주민들은 춤이 생활의 일부여서 축제 때든 장례식 때든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항상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춘다. 그들에게 춤은 단순히 몸으로 기쁘거나 슬픈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늘에 올리는 일종의 기도이기도 하다. 니체는 여러 문장에서 춤을 춘다는 표현을 즐겨 사용했다. 실제로 춤을 추지는 못할지라도 직접 신체를 움직여 자신 안에 억압되어 있는 감정을 해방시키는데 춤을 적극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이렇게 썼다. 한 번도 춤을 추지 않았던 날은 잃어버린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하나의 큰 웃음도 불러오지 못하는 진리는 모두 가짜라고 불러도 좋다. 니체가 이렇게 춤이 인간의 사유와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행위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니체는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아이들의 얼굴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서 아이들과 춤을 연결지어 이렇게 설명했다. 어린아이는 천진난만함과 망각 그 자체다. 아이들은 또한 새로운 시작과 누리,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가는 바퀴, 거룩한 긍정의 존재다. 춤은 천진난만함 그 자체로 이는 춤이 몸 이전의 몸이기 때문이다. 춤은 망각으로 이는 춤이 몸 자체의 무게를 잇게 하기 때문이다. 춤은 새로운 시작으로 이것은 춤을 추는 동작이 스스로의 시작을 새로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어릴 때는 누구나 멋지게 춤을 출 수 있는 감각을 갖고 있다. 더구나 아이들한테는 가볍게 뛰어오리려는 습성이 있어 언제 어디서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이들이 사실은 춤을 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어린 시절에는 아주 사소한 놀이도 정신을 맑게 하는 우물같은 역할을 했다.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 날의 기억들을 자유자세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린 시절에 누구보다 풍부한 정신의 우물을 만들어둔 것이다. 그 우물에서 얼마든지 물을 길어낼 수 있기에 신체 감각이 살아있다. 이런 사람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언제나 인간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어릴 때 차릉놀이를 하면서 반죽을 하거나 뭉쳐보거나 할 때의 감축을 기억하는가? 가재 같은 것을 잡았을 때 그것이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려고 꿈틀대던 반응을 기억하는가? 나는 어린 시절의 감각이 별로 기억이 없다. 아마 정신의 우물이 덜 만들어진 모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무의식 속에서 우리 몸이 그 시절의 행위들을 기억하고 있다. 종이접기를 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이런 일은 초등학생 때 이후 처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이고 어릴 때처럼 예쁜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정신의 우물을 맑게 하라. 얼마 전에 일이다. 나는 전날 무엇을 먹었는지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건망증이 심한데 문득 어린 시절 외웠던 문장이 완벽하게 떠올라 깜짝 놀랐다. 여섯 살 때 암성했던 것이 이렇게 생생한 기억으로 되살아나다니. 오랜 세월 동안 내 몸의 기억의 우물이 마르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에 벅차올랐다. 나는 나이를 먹을수록 손을 사용하거나 냄새를 맡거나 해서 어린 시절의 감각을 자꾸 떠올리는 것이 정신은 물론이고 신체 건강에 좋다고 믿는다. 그렇게 해서 자극을 받는 오감은 뇌의 활력을 가져다 준다. 오늘날은 오랜 세월 쌓인 감각의 의지에서 일하는 장인이 드물고 대신 정보검색 같은 기계의 의지에서 단시간의 결과를 얻어내는 사람이 많다. 이것이 바로 기업에서 나이 든 사람들이 점점 퇴직을 강요당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대 사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기계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 몸의 감각이 둔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언젠가 이러한 감각을 대부분 잃어버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 두렵다. 얼마 전에 유명한 아트 디렉터 사토 가시와의 잡지 인터뷰 기사가 생각났다. 그는 자신의 창조력의 비밀은 신체 감각을 키우는 운동기구인 밸런스 볼에 있다고 했다. 밸런스 볼을 본 순간 어른들은 주저하지만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올라가고 싶어한다. 아이들은 불안정한 감각 그 자체를 즐기기 때문이다. 사토 가시와는 지금도 도로 옆에 조금 높게 설치된 담이나 난간이 있으면 꼭 그 위에 올라가 본다고 한다. 그렇게 오감을 최대한 가동시키는 습관을 통해 몸의 모든 기관이 늘 열려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누구나 어린 시절에 조금 높은 설치물 같은 걸 발견하면 당장 뛰어올라 평균대에서 평균을 잡듯 놀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올라갔을 때의 긴장감 때문에 사람은 예민해진다. 체조 선수처럼 전신의 감각이 날카로워지는 것이다. 니체가 권하는 춤이나 사토 가시와의 밸런스 볼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정신의 우물을 맑게 하는 오감의 작동이다. 어른이 되면 우리는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느라 어느새 그런 감각을 대부분 잃어버리게 된다. 지금이야말로 삶의 난관을 돌파하는 힘과 정신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다시 생각해 볼 때다. 춤은 역동적인 명상이다. 나는 니체에게서 춤을 배웠다. 현대무용의 어머니라 불리는 이사드라 던컨의 말이다. 그녀의 50년 짧은 생을 돌아보면 니체의 삶의 궤적과 묘하게도 닮아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던컨은 일찍부터 발레를 배웠다. 그러나 그녀는 고급스럽고 세련되기는 하지만 각가지 인위적인 제약에 많은 고전 발레에 의문을 품었다. 던컨은 가슴으로부터 솟구치는 자연과 자유를 향한 강렬한 동경을 표현하기 위해 발레 슈즈나 타이즈 같은 고정된 틀을 벗어던지고 맨발에 거의 반나체로 춤을 춤으로써 고전 발레 형식에 얽매여했던 관객들의 비난과 조서를 받았다. 자신의 이상을 받아주지 않는 조국에 실망한 던컨이 유럽으로 건너간 것은 아직 니체가 살아있었던 1898년이었다. 한동안 영국 런던에서 지낸 던컨은 2년 뒤 프랑스로 건너가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춤을 선보인다. 이를 계기로 던컨은 세계적인 무용수로 발더듬했고 현대적인 그녀의 춤도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그 뒤 던컨은 독일을 시작으로 프랑스, 미국, 소련 등의 무용학교를 설립하여 현대 무용 발전의 기반을 구축했다. 그녀는 프랑스 니스에서 타고 가던 자동차의 뒷바퀴에 스카프가 말려들어가 질식사할 때까지 모든 인간이 희구하는 자연과 자유를 춤으로 표현해내는 일에 온 몸을 던졌다. 말년의 어느 인터뷰에서 던컨은 이렇게 말했다. 내 무용의 원천을 이루는 세 가지는 그리스 예술, 우아한 고전음악, 그리고 니체의 철학사상입니다. 이사도라 던컨의 춤은 어떤 면에서는 니체의 철학에 그랬듯이 시대를 너무 앞선 것이었으나 오늘날 그녀는 현대 무용의 위대한 선구자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위적인 제한을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중시함으로써 그때까지 엄격한 형식에 얽매여 있던 춤을 해방시켰다는 점에서 던컨의 정신은 니체의 그것과 흡사하다. 니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래 모습에 주목했던 던컨은 겉으로는 강인하고 오만해 보였으나 예술가다운 기질로 인해 아주 연약한 심성을 가진 여인이었다. 그녀가 인생의 스승으로 흠모한 니체 또한 오만할이 많지 강렬하게 자신의 세계를 고집한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아주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런 예민함이 있었기에 두 사람 다 항상 자신의 오감을 극대화하면서 참신한 감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생명력 넘치는 몸을 동양적 신체관에서 말하면 상어하실이라 한다. 이것은 상반신의 힘을 최대한 빼고 골반과 배, 허리를 포함하는 하반신에 힘을 신는 신체 상태를 말한다. 상어하실을 제대로 유지하면 배꼽 아래의 중심인 단전에 에너지가 꽉 들어차는데 이때는 호흡이 깊고 안정되어 있어 온몸에 활기가 넘친다. 이런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불상을 떠올리게 된다. 니체의 철학 세계는 동양의 정신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니체가 말하는 춤을 추는 몸은 역동적인 명상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느끼는 동양적 사유 방법과 괴를 같이하는 것이다. 니체는 에너지가 가득 찬 상태를 춤을 춘다고 표현했다. 춤을 추는 행위에 명상을 더해서 정신의 우물에 생명력을 불어넣길 바랐기 때문이다. 춤은 춤으로서 해방감을 느껴 자신을 밝게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다. 우리는 스스로가 창조작이라고 느낄 때 반드시 춤을 추게 될 것이다. 건강한 몸의 소리를 들어라. 몸은 인간 그 자체다. 장수하는 사람에게 건강의 비결이 무엇인지 물으면 십중팔구는 이렇게 대답한다. 좋아하는 것을 맘껏 먹고 자고 싶을 때는 실컷 잔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본래의 나로부터 나오는 목소리를 열심히 듣는다는 것이다. 니체는 잠을 중요하게 여겨서 자기 혐오에 빠졌을 때나 모든 게 귀찮게 느껴질 때 그리고 무엇을 해도 힘이 나지 않을 때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충분히 자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법이라고 말했다. 이는 잠을 통한 이완과 휴식이 새로운 활력을 가져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곧 몸의 소리를 따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니체는 인간 정신이 낙타, 사자, 어린아이의 단계를 거쳐 성장한다고 했는데 이 비유는 인간이 가진 동물적 본능의 깊이를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동물은 항상 자기 몸의 소리를 따른다. 니체는 인간도 이성보다는 신체가 더 자신을 잘 이해한다고 보았고 그렇기에 육체의 지혜를 더 믿고 따르라고 말했다. 니체는 그리스도교가 정신이 곧 인간이며 육체는 억제해야만 하는 것으로 취급한다고 비판했다. 중세 유럽에서 그리스도교는 여전히 인간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절제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는 통제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러다 초기 르네상스 화가들로부터 인간의 몸을 찬미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탈리아 피렌체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화가 산드로 보티첼리가 비너스의 탄생이나 봄 같은 작품에서 육체와 생명의 역동성을 표현하면서 그를 추종하는 미술 작업이 대대적으로 부응했다.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 작품들은 대부분 과학적이며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는 바로 이러한 경향에 따른 것이다. 육체가 인간을 작동시키는 예민한 센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스포츠계에서 상식으로 통한다. 아무리 탁월한 재능을 가진 선수라도 육체를 역동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스위치가 켜지지 않으면 훌륭한 플레이를 기대할 수 없다. 예전에 한 신문사의 요청으로 올림픽 대표 선수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냥 머리만으로 신체를 컨트롤 하려고 하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해머 던지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무로 후지 고지의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그는 해머를 던지고 난 후에 그라운드에 몸을 내던지듯 쓰러지는 동작으로 유명한데 시합을 할 때 그냥 힘으로 던진다고 생각하면 절대 멀리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메스컴은 그가 해머를 멀리 던질 수 있는 것은 몸을 쓰러뜨리면서 던지는 기술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말은 동체의 축을 최대한 기울여서 회전한다는 뜻이다. 그에게 물었다. 쓰러지면서 던지면 몸에 가속도가 붙습니까? 일부러 쓰러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회전 속도와 해머의 무게로 인해 결과적으로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 경우 쓰러지지 않으려고 일부러 균형을 잡지 않기 때문에 그냥 쓰러지고 마는 것이지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직접 알아보기 위해 메디신볼이라는 3kg짜리 체조용 볼을 해머 대신 던져보았다. 물어 후시 선수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먼저 전신에 힘을 빼고 천천히 회전하십시오. 그러다 배에 힘이 꽉 들어차고 이때다 싶을 때 손을 확 놓아버리세요. 힘을 너무 주면 필요 없는 근육까지 동원되어 몸 전체의 움직임을 방해한다. 그저 몸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 돼 전신에 힘을 뺨으로써 쓸데없는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게 포인트라는 사실을 초보인 나조차도 느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나는 자신의 몸과 대화를 나누면 기술이 더 향상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몸의 소리를 듣다. 몸의 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스포츠 선수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세계적인 단거리 스케이트 선수인 시미즈 히로야스도 같은 말을 했다. 그는 스케이트 날의 감촉이 주는 미묘한 차이나 균형이 좋고 나쁨을 백만분의 일 단위의 순간에서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그의 말은 몸의 움직임보다 느낌이 먼저라는 뜻으로 얘는 곧 몸에 장착된 오감의 센서가 작동한다는 뜻이다. 몸 속의 센서를 무시한 채 그저 말만 앞세우고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며 몸을 혹사하는 트레이닝만으로는 절대로 기대하는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선수들의 하나같은 대답이다. 그러한 육체의 소리 안으로부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요가다. 요가란 본래의 심신의 단련을 통해 육체를 컨트롤하고 정신을 통일시킴으로써 초자아의 경지에 이르는 행위다. 요가에서는 자기 육체를 자연계의 하나의 상징이자 결정체라고 생각하기에 철저히 몸 속의 센서를 갈고 닦아서 자연의 소리를 들으려 한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컨트롤은 육체를 무작정 지배하려는 게 아니다. 자연에 맡긴다고 해서 몸을 그냥 방치해두는 것도 아니다. 하나의 작은 우주인 몸을 무의식 상태에서 온전히 느낌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오감을 극대화하고 그것을 통해 자연과 소통하며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요가의 핵심이다.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렇게 썼다. 그대의 사상과 감수성 뒤에는 강력한 지배자가 있다. 그대는 모르는 그 현자의 이름은 곤랭이 나다. 그대의 육체 안에 그가 살고 있다. 그대의 육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진정한 자신은 몸 안에 있다는 말은 동양이라면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19세기 후반의 유럽인들에게는 펄쩍 뛸 말이었다. 그때까지 그들은 그리스도 교의 배경 아래 이렇게 배웠다. 정신이야말로 인간 그 자체다. 따라서 육체는 최대한 멀리해야 하고 육체의 욕구는 가능한 한 억제해야만 하는 것이다. 게다가 16세기에 등장한 신교는 카톨릭보다 한층 더 강하게 금욕을 설파했다. 루터와 칼뱅 등이 앞장선 종교개혁의 결과로 로마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신교도들은 청빈하고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강조했고 이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육체 해방의 길은 더 멀어지고 있었다. 그런 시대의 육체야말로 본래의 나이며 정신은 그 부속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니체의 논리는 급진적이다 못해 교리를 뒤집을 만큼 위험한 문제제기였다. 육체의 순결한 힘을 부정하는 그리스도 교의 사고방식에 반기를 들었다는 부분에서 니체는 이단자 이상의 취급을 받았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렇게 말했다. 육체는 하나의 거대한 이성이고 하나의 의미로 받아들여진 다양성이다. 육체는 또한 평화이며 가축의 무리이자 양치기와 같다. 형제여, 그가 정신이라고 부르는 그대의 작은 이성은 몸의 도구이며 그대의 커다란 이성의 작은 도구이자 장난감이다. 이제 세계는 거대한 이성으로 육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의 복권을 받아들여야 한다. 나도 한때는 정신이야말로 자기 자신 그 자체다. 지금 논리적으로 사고가고 있는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모습이다. 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다. 그런 생각은 몸보다 마음의 소리를 더 강조하는 그리스도교를 비롯한 종교나 인문학의 중심에 심리학이나 정신 분석학이 굳게 자리잡고 있는 세태의 영향을 받은 바 크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니체를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다. 육체로부터의 이성을 깊게 느끼고 육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깨달았다. 철학이나 종교가 이론에만 그치고 인간의 삶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고 보았던 니체의 생각에 동조하게 된 것이다. 오늘부터 몸의 소리가 들려주는 진정한 자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면 당신 앞에 펼쳐져 있는 삶이 전혀 다른 풍경으로 눈에 들어오는 색다른 경험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